오늘의 문제는 코 수술 후 당긴 느낌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정상일까요? 아 물론 수술하고 초기 그러니까 한두달까지 한두달까지는 당기는 증상이 대부분은 조금은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적인 코 상태에서 코를 당겨서 높여놨기 때문에 당기는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첫번째 두번째로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면 섬유조직 흉조직 같은게 차면서 조금 쪼그라드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 좀 당긴다 라는 느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 두가지 반응은 아주 극히 정상적인 반응이고요 물론 2개월 3개월이 지나서도 당기는 증상이 있거나 그 다음에 코가 자주 붓거나 이러면은 그거는 빨리 치료 그러니까 고용물을 제거하거나 항생제 치료를 해야 되는 구축현상이라고 하는 코가 점점 들리는 현상일 수 있으니 그거는 본인이 코 수술을 받는 환자라면 꼭 알고 계셨다가 내가 당기는 증상이 3개월 이상 진행된다 하면은 그거는 수술하는 병원에서 와서 상담도 받아보고 전에 코와 콩 모양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평가해보고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그럼 다음은 다행입니다 다행 dieser 아멘